한사랑 교회 우리 한사랑 교회에서는 해마다 처음 다섯 주를 구별해서 우리 신앙의 기본기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이 잘못되면 열심히 할수록 빗나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기는 단순하지만 반복적으로 가꾸고 점검을 해야만 하죠 마치 피아노나 바이올린의 현처럼 중간중간 우리가 조율을 하고 점검하지 않으면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할 수 없는 것처럼 신앙의 기본기는 중간중간 점검하고 조율해야 괜히 자기 생각으로 자기 열심으로 오히려 주변에게 상처를 주거나 교회를 파괴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알고 보면 교회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이 잘못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신앙의 기본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예배의 기본기 그리고 사귐의 기본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섬김에 대한 섬김의 기본기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우리 신앙이는요 섬김의 기본기가 빠진다면 아무짝에도 쓸 데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러셨죠 만약에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린다면 쓸 데가 없으니까 밖에 버리워질 것이고 사람들에게 밟히게 된다 여러분 현대교회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자꾸만 밟히는 이유는 이 섬김의 기본기를 잊어버려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섬기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처럼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사명으로 되어 있죠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온 세상의 왕이시고 구세주이면서도 불구하고 왜 섬김을 받으려 하시지 않고 섬기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그 섬김의 기본기를 제자들과 그리고 이 교회에 전해 주셨을까요 섬김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다스려지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보면 어떤 결정 하나가 정치적인 결정 하나가 법 하나가 세상을 바꾸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요즘 미국에서는 인종차별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과거를 거슬러 보면 흑인이 투표권을 가지게 된 것은 미국의 경우입니다 흑인이 투표권을 가지게 된 것은 1870년부터였어요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 결정이 내려지자 인종이 무엇인지 그리고 흑인인지 백인인지 예전에 노예였는지 자유인이었는지 그것과 상관없이 흑인들은 투표를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이것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정치인들이 자기 멋대로 하려다가도 이 흑인들도 투표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함부로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아예 세상을 통째로 바꾼 결정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일어났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유지되는가 어떻게 다스려지는가 하는 것에 대한 정치적인 결정입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광야로 나아가시게 되죠 그곳에서 40일 동안을 금식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마귀로부터 시험을 세 가지를 받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마지막 건데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곳으로 가서 유혹을 합니다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줄이라 여러분 이 세상에는 참 유혹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유혹을 받았으니 우리는 또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겠어요 여러분 유혹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단순히 성적인 유혹이 아니라 우리가 재물의 유혹이라든지 게으름의 유혹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저도 유혹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제가 한 번은 오클라우마에서 운전을 해서 길을 가다가 잠시 기름을 채우기 위해서 주유소에 들렀습니다 미국은 대개 주유소가 편의점의 역할도 겸하고 있죠 그래서 휘발유를 넣다 말고 껌이나 한 통 살까 해가지고 이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껌을 하나 집어들고 나오는데 돈을 내려고 보니까 이 카운터 옆에 플라스틱으로 된 단위 어떤 장식장이 서 있고 거기에 각종 복권들이 이렇게 다 꽂혀 있는 거예요 저는 평소에는 그런데 눈길도 주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걸 뭐하러 봐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 그게 제 눈에 들어왔는데 1등 당첨금이 자그마치 4천만 달러였어요 당시 환율로 500억 원 500억 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복권을 막 사고 그래도 될까요? 안 되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지 1확천금을 노리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여러분이 복권의 1등에 당첨이 되면 꼭 11조는 하시기 바라요 아니요 성실하게 일해서 정직하고 아름다운 소득을 얻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이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다른 어느 누구도 아니고 목사였던 제가 그 복권 그 당첨액 1등 500억 원을 보는 순간 눈동자가 흔들린 거예요 당시 제가 담임하고 있던 미국인 교회에서는 본당을 크게 리모델링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잠시지만 고민했어요 이 복권을 사서 1등에 당첨이 되면 이 교회 리모델링 빨리 끝내고 참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주변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혹시 내가 아는 사람이 주변에 있을까 봐 목사가 복권 사다가 들키면 그거 무슨 창피예요 그러다가 깨달았어요 아하 유혹이 이런 거구나 내 마음속에 내가 꾹꾹 눌러놓았던 그 욕심 그 세상적인 생각이 아주 자그만 거 하나에 탁 튀어나오더라고요 유혹이 그런 거죠 정말 별것도 아닌 거에 이 목사로서의 품위가 흔들리는 순간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물론 안 샀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도 그런 유혹을 받으신 거예요 그게 4천만 물 500억 원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 천하만국과 그 영광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기까지 생각이 미쳤습니다 예수님의 그 성품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지위 그분의 사랑 그것을 감안한다면 천하만국과 그 영광 그 자리에서 받으셨어도 괜찮았을 뻔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께서 어느 나라야 그것을 받은 다음에 거기에 왕이 되시거나 대통령이 되시거나 아니면 어떤 기업을 받아서 거기에 CEO가 되시거나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지난 7년 동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예수님이었다면 나라가 이렇게 됐겠어요 최순실 사태가 낫겠어요 세월호 사건이 일어날 때 아이들이 그렇게 피참하게 죽어갔겠어요 올해가 대통령을 새로 뽑는 해죠 신문에 보니까 벌써 대통령 후보들이 슬슬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정리를 좀 해봤는데 반기문 씨도 나올 거고요 문재인 씨 나오고 안철수 씨 나오고 박원순 씨 나오고 또 이재명 씨 나오고 만약에 그 대통령 후보들 가운데 예수님도 껴있으면 여러분 누구 찍으시겠어요 예수님 찍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 대통령 그럼 청년 실업도 해결될 거고 노인문제 해결될 거고 통일문제 해결될 거고요 사드 미사일 그거 가지고 누가 시비 안 걸 거고 중국 일본 다 덤비라고 그러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테니 예수께서 우리나라를 받아 챙기신 다음에 우리나라를 다스리시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나라는 고사하고 지금 북한의 리더가 김정은이 아니라 예수님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북조선 인민에 경애하는 수령 동지시라면 핵탄두나 미사일 만드는 데 돈을 퍼붓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그 백성들을 잘 다스려서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지 않겠어요 지금 예수님 앞에 지금 그 선택이 주어진 거예요 천하 만국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 근데 예수님이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깔끔하시죠 근데 왠지 좀 이렇게 섭섭함이 남더라고요 제가 묵사 가다가 그랬어요 야 이거 시원섭섭하다 마귀의 물리침을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신 것은 꽤 시원한데 아휴 요 나라 잡아가지고 받아가지고 잘 다스리시면은 더 좋았을 텐데 슬쩍 아쉬움이 남았어요 시원섭섭한 일들이 있죠 지난주에 우리 은혜교회에서 저녁마다 집회가 있어서 저녁에 은혜 받고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9시인가 9시 반 고정도 되었을 때 오는 길에 신정 내거리에 왕만두집이 하나 있는데 공기가 차가우니까 저녁에 차가운 공기에서 만두를 찌는데 그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게 얼마나 맛있어 보이는지 몰라요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그 만두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 아내가 제가 안 그랬어요 옆자리에 앉아있던 제 아내가 먼저 그랬습니다 저거 먹었으면 좋겠어요 그때 제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안 돼요 우리가 이 밤에 저걸 먹고 자면 내일 아침에 퉁퉁 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약간 실망한 투로 그렇죠? 그리고서는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왕만두집을 싹 지나가는데 단호하게 유혹을 뿌리쳤지만 서운한 거예요 뭔가 아쉬워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유턴을 해가지고 돌아가서 기어코 만두를 사서 그 밤에 먹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냥 모른 척 받으시지 그러면 우리한테 얼마나 좋았을까 그 생각이 얼핏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께서 그 유혹을 물리치시고 사탄의 제안을 깔끔하게 거절하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첫째 사탄은요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예수님께 드릴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 거가 아니잖아요 천하 만국은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것을 누구에게 주실 수 있는 권리가 있으시죠 10편 89편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의미로 추구합니다 이 사탄은요 예나 지금이나 거짓말장이에요 사탄은 자기가 천하 만국을 소유하지도 못했고 영광을 너한테 줄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우릴 꼬여서 내가 그것을 줄 테니 내게 절하라라는 이야기를 해요 행복과 번영을 약속하지만 사탄은 그런 거 안 주죠 오직 여우와 하나님 한 분만이 모든 것의 소유자이시며 오직 그분만이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감사의 조건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어요 둘째 예수께서 그 사탄의 제안을 거절하신 이유는 오직 주 하나님만 섬겨야죠 때로는 그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것이 그 결과로서 고통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고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사탄에게 절할 수 없죠 오직 주 여우와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죠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하므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대가가 훌륭해도 사탄에게 고개를 숙일 수는 없죠 마지막으로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여러분 단번에 누군가로부터 천하 만국을 받고 그것을 소유하고 지배하고 왕이 되고 그건 예수님의 방식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류의 역사책을 뒤져보면 사실 우리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정복자들이 그런 식으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힘을 키우고 전쟁을 일으켜서 상대방을 꺾고 나라를 차지한 다음에 자기를 반대하는 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죽이고 그들을 위협해서 수많은 이익들을 착취하고 그런 식으로 우리 인류의 역사가 여지껏 흘러왔어요 그들은 힘을 더 갖추고 있어야 더 강력한 지배자가 되며 그 밑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힘들게 살아가야만 했죠 그런데 예수께서 왕이 되시고 한 나라의 주인이 되는 것은 그러한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주인이니까 너는 복종해 내가 사장이니까 너는 내 말대로 따라와 내가 아빠니까 내가 남편이니까 내가 나이가 더 많으니까 내가 더 많이 배웠으니까 내가 경험이 더 많으니까 너는 내 앞에서 머리 숙이고 나에게 복종해야 해 이거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만들어 가시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 세상의 방식이었죠 사실 우리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지배하는 세상에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를 경쟁 사회라 그러죠 남을 눌러야 내가 잘 된다 성공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굉장히 우리가 익숙해져 있습니다 제가 오클라우마에서 살고 있을 때 저희 이웃이 미스터 그레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사냥이 취미였는데 제가 아침에 교회 가서 새벽 기도를 하고 돌아오는 시간쯤이면 이분은 자기 사냥개 두 마리를 데리고 동네를 산책을 합니다 거의 매일 만났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냥 산책하는 것이 아니라 사냥개를 데리고 한 10미터쯤 가다가 갑자기 서 앉아 좌로 굴러 우로 굴러 이거를 계속 반복하면서 이 사냥개를 데리고 산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저에게 사냥개를 훈련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목사님, 이 개를 훈련시킬 때는요 제일 중요한 것이 누가 주인인지를 개도 알고 나도 아는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늘 주인은 여기 딱 서서 자세를 높이고 명령을 내려야 되고 개는 저기 쫙 엎드려 가지고 명령을 받아서 그대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배가 밥 달라고 낑낑거리고 그럴 때 어휴 배고파 그러면서 밥을 주면요 개가 착각을 하기 시작한대요 내가 주인이구나 내가 낑낑거리면 저 종놈이 나에게 밥을 주는 거구나 개가 착각을 한대요 만약에 개가 산책을 하고 싶어서 방바닥을 벅벅 긁고 그럴 때 어휴 산책하고 싶어 데리고 나가줄게 사랑하는 것 같죠? 개가 착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고 저게 종놈이야 그래서 밥을 줄 때는 시간을 정해서 주인이 줘서 먹으면 먹는 거고 안 먹으면 그냥 치워버리고 끝내야지 배고프다고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사냥개를 훈련시키는 사람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섬기게 만들려고 하죠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섬길수록 우리는 성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강한 힘을 가지고 소유하고 압박하고 지배하는 것 그런데 그거는 예수님의 방식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어떻게 그 나라를 다스려 가시는 걸까요? 요한복음 13장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말씀에 그 예수님의 방식이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건요 가진 자가 힘 있는 자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진 자가 섬기는 것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었어요 예수께서 사역이 시작될 때도 그 천하만국을 주겠다라는 유혹을 받으셨는데 오늘은 예수께서 공생회를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이겁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을 아시게 된 거예요 여러분 밥 먹다 말고 엄청난 것을 깨달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종종 있었어요 한 번은 제가 캘리포니아의 한 수도원에서 수도원에서 묵으면서 박사 논문을 쓸 때였습니다 그날 아침에 제가 비행기를 타고 다시 오클라우마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수도원은 좋았어요 가격도 싸고 누구 간섭하는 사람도 없고 나쁜 점이 하나 있는데 밥을 안 챙겨줘요 그래서 그 수도원에서 묵는 사람은 자기가 알아서 부엌에 가서 밥을 챙겨 먹는 것이 그 수도원의 규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떡머리 해가지고 부시시한 모습으로 부엌에 가서 보니까 시계가 아직 시간이 넉넉한 거예요 아 아직 여유가 있구나 그래서 냉장고를 열고 그 안에서 우유를 꺼낸 다음에 그릇을 갖다 놓고 우유를 붓고 시리얼을 부어서 이제 시리얼을 먹다가 옆에 보니까 신문도 있어요 그래서 신문도 펴놓고 쫙 읽고 먹고 아주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시계를 한 번 다시 봤는데 어 아직도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먹다가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처음에 시간 봤을 때랑 두 번째 시간 봤을 때가 시간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른 다른 시계를 봤더니 세상에 비행기가 출발할 시간이 한 시간밖에 안 남은 겁니다 아직 짐도 안 싸고 하나 씻지도 않았는데 부려부려 준비를 했지만 비행기를 놓쳐버린 경험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께서 식사를 하시다 깨달은 것은 비행기 시간이 늦었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예수의 손에 맡기신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사탄이 천하 만국과 그 모든 영광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한 적이 있었죠 근데 이번에는 유혹이 아니라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손에 주신 거예요 드디어 예수께서 온 천하 만국의 소유자가 되셨어요 이건 권력이죠 그것도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으니 더 이상 누가 뭐라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뭐 4천만 불 500억 그 정도도 아니에요 40억 그 정도 아니에요 모든 것을 받으셨어요 그때 예수께서 무엇을 하시게 될까요 제가 한 인터넷 매체에서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40억짜리 복권이 당첨되면 당신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가정 주부들에게 한 거예요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근데 이 인터넷에서 주부들의 대답이 모였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주부들은 참 착해요 얼마나 착한 거 하니 뭐 이렇게 당첨금을 받으면 자기를 위해서 뭘 쓰겠다 그런 것보다도 친정 식구들을 위해서 시댁 얘기는 별로 안 나왔어요 친정 식구들을 위해서 동생을 위해서 쓰겠다 또 집을 새로 장만하겠다 차를 한 대 뽑겠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게 하나 있었는데 몇몇 주부들은 복권에 당첨된 것을 자기가 복권에 당첨된 것을 남편에게는 비밀로 하겠다라고 써놨어요 이유가 보니까 자기 남편도 복권 산 것을 자기한테 자랑을 해놓고 막상 번호 맞춰볼 때는 몰래 하더래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모든 것을 다 받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에 저 같으면요 오늘 이 추운데도 불구하고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이제 예배 마치고 돌아가실 때 한 사람당 1억 원씩 전부 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없는 돈 뭐 손심 쓰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기 위해서 큰 땅을 사신 것도 아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을 세우신 것도 아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다스리기 위해서 군대를 모집하신 것도 아니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그 손에 쥐신 이후에 그 엄청난 권력을 가지신 이후에 예수께서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겉옷을 벗으시죠 그리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십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를 시작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신 예수님은 그 힘 그 권력으로 지배를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섬김을 시작하셔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 세워지는 방식이요 다스려지는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혁명이죠 세상에선 없는 자는 섬기고 가진 자는 다스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가장 작은 자들을 섬기는 일을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을 배반하게 될 그 가련유다 마저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인류가 처음 보는 상황입니다 제자들도 당황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베드로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처음 보는 일이라 베드로도 당황해서 선생님 어찌하여 이러십니까 그 말밖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 사건이 있은 이후로 200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상황을 이해하실 수 있나요? 가진 자가 먼저 섬기는 세상을 이해하실 수 있나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께서 요한복음 1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신 의도는 굉장히 분명해요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선생이시고 모든 권력과 힘을 지니신 바로 그분이 제자들을 섬긴 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또 다른 이들을 섬기게 하려고 본을 보이신 거죠 왜 본을 보이셨을까요? 그냥 명령만 내리시면 되지 여러분 섬김을 받아본 이들이 또 섬길 줄을 알게 돼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들이 사랑을 줄 줄도 알더라고요 섬김을 받을 때의 감격을 아직도 소유하고 있는 사람 섬김을 받을 때의 그 기쁨을 소유하고 이해하는 사람이 섬김을 해 줄 때의 기쁨도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 익숙지 않다 나 그거 싫다라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은 예전에 섬김을 받았을 때의 그 감격을 지금쯤 잃어버리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여러분을 먼저 섬겨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선교사들이 들어온 적이 있었죠 자기의 생명을 던져서 보금을 이 땅에 던졌습니다 그들의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친구가 혹은 누군가가 여러분을 먼저 섬겨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의 온 생명을 던지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감격을 잊어버리면 섬기는 것이 싫어져요 그러나 그 감격이 아직 누군가의 섬김의 감격이 아직 내 안에 담겨져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새로운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왜 예수께서 이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을 때 기대하셨던 것 예수님의 꿈은 뭐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섬김의 연쇄 반응이었어요 섬김을 받은 자가 또 다른 자들을 섬기는 거룩한 연쇄 반응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가운데 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우리 장로님들은 가장 오래 신앙생활 하셨고 지식적으로나 성품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넉넉하신 분들이고 존경받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섬김의 본을 보이고 계셔요 여러분 제가 뭐 시키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저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장로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번 하시더니 1부 2부 3부 예배 때마다 저쪽 뒤쪽에서 예배 안내를 하기 시작했어요 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자는 그러고 보니까 지배하고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낮은 곳에서 섬기는 분들이더라고요 예수께서 보여주신 본복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도 섬기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기본일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 주변에 이 목동 아파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차를 안 가지고 오시는 것도 굉장히 큰 섬김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많은 초신자들 애기 엄마들이 차를 가지고 늦게 왔다가 주차를 못해서 뱅글뱅글 돌다가 돌아가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작지만 귀한 섬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남자 화장실은요 누가 청소하는지 아세요 여자 성도께서 청소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남자 화장실만큼이라도 우리 남자들이 청소하는 것이 어떨까요 여기에 동의하시는 분은 박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 안 치신 분들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작은 일이지만 내가 다니는 교회 화장실 청소 한 번 정도는 해봐야죠 단 한 번의 섬김이 내 아이들에게 모범이 되고 내 아내에게는 축복이 되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기쁨이 되고 그렇게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예배 마치고 5층에 올라가 보면 동산별로 식사 당번이라는 걸 합니다 행주치마 매고 고무장갑 끼고 고무장갑 신고 그리고 설거지에 동참하고 그래요 우리 보면은 근데 늘 하시던 분들이 하더라고요 여지껏 그거 안 해보신 분들 식당 봉사하는 거에 참여해보면 어떨까요 특별히 젊은 부부들 지난번에 젊은 부부가 같이 와서 그 식당 봉사를 하는데 얼마나 예뻐 보였는지 몰라요 지난번에는 유럽에서 박사 학위까지 받은 이 악기 연주자가 오늘 또 마침 그분이 안 나오셨네 마음껏 칭찬할게요 그분이 교회 식당에서 설거지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비싼 손 다치면 어떡하려고 그런데 그 고무장갑 끼고 땀 뻘뻘 흘리면서 음식물 찌꺼기 청소하는 모습이 그분의 음악만큼 아름답더라고요 혹시 교회에서 섬기는 일을 하고는 싶은데 나도 섬김을 받았으니 나도 누군가를 섬기고 싶긴 한데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섬김의 장소가 어딘가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이 계실지 몰라서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의 주부 사이에 안내지를 끼워놨습니다 2017년 섬김 안내 및 신청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뭐 작은 거 하나라도 가진 것이 있다 하시면 그것이 시간이든 재능이든 약간의 경제적 여유든 혹은 노동력이나 경험이라도 그것으로 누군가를 조종하고 지배하는 데 자랑하는 데 쓸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섬기는 데 사용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 안내 및 신청서는 오늘 예배 마친 이후에 잔잔히 읽어보시고요 아 우리 교회에 이런 섬김의 자리가 있구나 하는 것도 아시고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께서 너도 섬겨야 하지 않겠니 라는 마음을 주시걸랑 여기에 여러분의 섬기고 싶은 부서 쓰시고 여러분의 이름 쓰신 다음에 이것을 신방 전도사님들이나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나 혹은 교회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려서 기쁘게 섬김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오른손으로 이 안내지를 잠깐 좀 들어주시겠어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기를 원하며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섬기셨기에 제자들이 또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2000년을 지나왔습니다 오늘 우리도 누군가가 우리를 먼저 섬겨주었기에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섬기는 기본이 돼 있는 신앙인이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이에 이 아침에 한사랑교회를 통하여 베풀어지는 섬김의 자리가 많이 있음을 봅니다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섬김의 아름다움이 우리 신앙의 기본으로 자리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52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닮길 원하미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호와 아끼자네 예수님 닮길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영상 인지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동률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닮게 없어서 예수님 닮길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영상 인지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온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조를 닮게 없어서 예수님 닮길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영상 인지소서 넷 control 거실 찬송